으 봉진아 이거 니가 그랬지 너 어른말 무시해 주세요 대답해 줄 거야 내 얼굴에 낙서한 거 너지 맞아요 당장 잘못했다고 해 너 내가 우습지 안되겠다 어 언니한테 혼 좀 놔봐야겠어 들어가자 선아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줌마 우리 엄마 자리 빼준 마녀 왔잖아요 으 이게 진짜 으 너 지금 누구한테 손을 내 거야 으 으 으 동서 애들 데리고 올라가 있어 으 으 여기 있어 엄마 내가 잘 얘기할게 보세요 어머니 진아가 제 얼굴에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 하잖아요 어 그럼 내 눈엔 잘못한 것밖에 없어 배는 너도 한번 맞아봐 어머니 아프니? 서러워? 어른인 너도 그런데 집에 마음둘 데 없는 저 어린 것들은 얼마나 더 아프고 서러울 거야 정말 너무 하세요 저 그만해 제발 어? 그만해 너 한 번만 더 이런 걸 보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흥수가 독해졌네 아 어제 하루종일 나갔다 오더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휴 제발 아휴 정말 다 니놈 때문이야 니놈 내 말이에요 아 아 아 내 걸 왜 아 아 아 줘봐 아 아 잠시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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